마크 정식 먹을까? 스트링 치즈를 듬뿍 올려서 새콤 매콤 달콤 보드득 소세지까지 완벽해 홍사운드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마크 정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요? 그쵸? 한참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뭔가 사치스러운 정식으로 유행했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조리를 시작해보죠.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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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만들어졌다. 그쵸? 이 정도면 비주얼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먹어보겠습니다. 이공기 소세지 소세지는 꾸미끄러워서 힣 힣 힣 힣 힣 너무 맛있어 여기 비엔나가 확실히 제가 따로 넣은 소세지에 비해서 맛이 훨씬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그냥 국물떡볶이로 사야겠다 다음에 마크 정식의 맛있는 맛이 소세지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확실히 오래도록 사랑받는 메뉴들은 이유가 있어요 언제 먹어도 맛있네 진짜 오랜만에 생각나서 먹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만족! 소세지 와아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도 소세지 소세지 조금 더 찍은 눈빛이 많아요 그것은 약 5분이 에어컨 않아요 이건 수저로 먹어야겠다. 또 치킨이 있으면 좋은 맛이에요. 치킨 다진 이후보는 면이 좀 더 맛있어요. 그리고 마 Podcast 아저씨는 정말 맛있어. 마저 찍으면 이 Super Cushion은 어떤 맛인지 DAVID S存在에 있는 것 같아요! 마크 정식 만족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마크 정식 오랜만에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었었고요 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게 또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알았죠? 네 잘 부탁드려요 안녕